안 되겠어 우리 그냥 이쯤에서 헤어져 봐라 내 품에서 흘린 눈물 너만큼 나 힘이 들었어 잃어버린 너의 미소 찾을 없을까 안녕하고 돌아서는 그건 아니잖아 사랑을 위한 여행을 하자 바닷가로 빨리 떠나자 바다로 그동안의 아픔들 그 속에 모두 버리게 이게 아니야 우린 사랑했잖아 이제 다시 눈물 없는 사랑으로 만들어봐 바다로 그동안의 아픔들 바다로 그동안의 아픔들 바다로 그동안의 아픔들 이른 아침에 즐거운 콘서트 도전 창고! 신나는 여름 노래를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비 오고 난리 났어요 저거 뭐예요? 폭포! 아 폭포야! 아 이 사람아! 아 비란이! 자 먼저 예선 대신표를 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실팀이 이영연 선배님과 홍주영 씨 나오세요 네 좋아요 이런 퍼포먼스 좋아요 지금 많이 긴장하고 계세요? 괜찮은 척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일 동안 잠이 안 오고 계세요 퍼포먼스 정말요? 왜냐면 이 노래 부르는 프로라서 긴장을 많이 하셨어요 예예예 가수들도 긴장한다고 하는데 그러네 예예 그동안은 그 수많은 여자들 다 정리하고 이제 아들 둘을 자 예선 대신표를 짜도록 하겠습니다 멈춰만 외쳐주세요 예선 대신표 돌려 주세요 주세요 멈춰 바다로 그리 와우 아 이거 모르겠는데 지금 긴장하셨어요 네 다음은 우리 아이돌계 조상들 모셔볼까요 토니언! 천명! 컴온 컴온!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제발 이 두 분 오늘 방송 분량은 좀 나와야 될 텐데 제발 제가 봤을 때 이 두 분이랑 함께하는 팀은 결승에서 만나도록 하고요 예예 예선 대신표 돌려 주세요 멈춰 좋습니다 예 잠깐만요 괜찮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이거 혹시 짜거나 이런 거 아니죠? 아니죠 괜찮습니다 엠블랙 친구들 저희도 괜찮아요 저희도 엠블랙이 결승 오는 게 좋아요 아 아 자 이렇게 되면은 어 두 팀 조문근 정인팀 네 김현숙 씨와 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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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름 특집 도전천공 예선전 들어가겠습니다 채널 어떻게? 아름 첫 번째 대결 홍준영 이홍렬 대 박은지 투아이즈 여름 특집으로 하는 도전천공 이번 예선전은 일단 저희 대선배님 모셨습니다 네 우리 이용렬 선배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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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지금 사실은 저희가 모시려고 정말 공을 들였어요 지금 사실은 이용렬 선배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도전천공이 있는 겁니다 네 삼파 역할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렇죠 어 정말요? 그때는 가요 올림픽 도전천공이라고 해가지고 하하 하하 와 나 왜 저러니 김정은 씨 화장 봐 화장 봐 어떻게 와 이홍렬 씨는 그붓을 수 없지 않아요 나 이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와 음정심사에는 가수 서신남님 와 아프겠어 네 마지막으로 감정심사에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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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분이 수가 있으신가요 아하 감정이었어요 가모랑 삼팔상 저땐 라이브 무대였네 가로 오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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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땐 라이브였어요 어머 밴드가 있네요 네 밴드가 있어요 기억이 나나 내가 아니 밴드도 있고 감정에 뭐 네 음정까지 심사를 했었네요 그렇네 이용렬 선배님이 파일럿을 잘 했기 때문에 저희 애들의 분위기 값과 또 저 가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말이라도 빈말이라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랑은 한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벌써 18살 차이인데 이런 애 데리고 내가 하기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힘드시지 않았을까. 데리고 녹화만 가면 여자 쪽만 쳐다보는 거야. 얼마나 힘들었겠어. 괌에 가서 미스 괌을 영어 세 단어로 꼬신 여자예요. 어떡해요. 물어봐 뭐라고 꼬셨는데. 딱 세 마디 했습니다. 세 마디. 프리티. 프리티.